야! 뭐? 언제 누구 세우라며? 방금 니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. 어쩌라고. 니네 엄마 밤모당이잖아. 걱정하시니까 전화 한번 드리라고. 백 백 신경 끄세요. 난 니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끌면 그만인데 니네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살 수 있는지 불쌍해서 그런다. 니가 가져다가 니네 엄마 해. 싸지 없는 년이. 뭐 이 시발 년아. 뭐 이 개 같은 년아. 내가 너랑 다시 친구하면 개시발 미친년이다. 넌 원래 개시발 미친년이야. 족까지 마. 족까지 마. 아. 아우 씨발. 아우 씨. 아우 씨.